하나님은 사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동! 하나님은 사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동! 하나님은 사은 것입니다. 어제 시작인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중에 사명자 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끝나고 이제 각 지역을 가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자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올인해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숨은 각인 그것만 바뀌면 역사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잘 안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말씀 말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말씀 말고 보너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몸 아픈 사람 없습니까?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몸에 어디 병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나는 지금 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자꾸 이렇게 우울하다, 우울적에 빠졌다 그래서 참 살기 힘들다 그런 분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울증 비슷한 것, 조울증 이렇게 좀 더 심한 것 있다 이런 병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못 고치면 신앙생활이 안되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보다 더 심한 것, 공황증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아니면 나는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하고 정신이 오라카나 하고 정신병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나는 아니면 중독 나는 마약에 약물 중독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다 나는 그리고 너무 알코올 중독 난 못 빠져나오겠다 나는 도박 중독 되어서 못 빠져나오겠다 있을 수 있죠 나는 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그렇잖아요 나는 자꾸 이렇게 시달리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일단 확실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선물로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950년생입니다 그러면 대충매산인 줄 알겠죠 그리고 머리카락 물들인 것 아닙니다 이게 원래 내 머리카락입니다 선목사님 물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나이도 아주 저의 배가 매상 안되는데 물들이세요? 저는 이게 물들인 것 아닙니다 원래 제 머리입니다 그만하면 머리카락이 건강이 있다 한 말이죠 또 하나 또 하나 안경 안 끼고도 글 보입니다 이 안경 긴 사람 많잖아요 저는 안경 안 끼고도 성경 조그만한 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빨 한 개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빨 한 개도 안 쓴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쓴 거세요? 동창이네 대단합니다 이빨 허리 몇 번 닦습니까? 이빨 한 개도 안 쓰겠다 처음 봤네요 제가 이빨 한 개도 안 쓰겠거든요 제가 이빨 한 개도 안 쓰겠거든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일단 이건 말씀 아니고 보너스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병 있는 사람에게 보너스 한 개 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세 번만 하세요 뭘 하느냐 움직이면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공부하면서 해도 되고 일하면서 해도 됩니다 하루에 열 번만 세 번 하세요 건강관리로 건강관리로 제가 20년에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한 겁니다 그걸 제가 20년 동안 했어요 이 건강관리로 이 건강관리로 긴 호흡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천히 많이 들이서고 많이 참고 천천히 내는 겁니다 열 번만 아침 점심 저녁 일단 건강관리로 건강합니다 first of all you'll restore your health 어… That as you do this, your mental state becomes very healthy. 정신 치유됩니다. Then you can have mental healing. 해보세요. 보너스로 드립니다. I'm giving you this as a bonus. 여러분들, 나는 이런 병이 있다. 무조건 이 세 번 하세요. Oh, I'm suffering from these kinds of diseases. Absolutely do that three times a day.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심장 폐가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해요.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older, your lungs continue to shrink as you get older, and so you must do this.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면 자꾸 심장 이게 쪼그려요. At the old that you get, your lungs, they begin to shrink. 폐도 쪼그려요. Then also, your heart shrinks as well. 꼭 하셔야 해요. So you must do this. 저는 하루에 깊이 세 번 하고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Then I do this very deeply three times a day, and I continue to do this throughout the day. 그런데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This isn't some kind of religion, it's not some kind of strange method, just do it.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Is there any special way to do it? There isn't. 천천히 들이쉬고 앉아 있으면 지금도 하면 돼요. 많이 참고 천천히 내고. And while you're sitting here, you can even do it. Just slowly inhale, hold it as long as you can, and slowly exhale. 열 번만 하라니깐요. Just try it ten times. 그러면 그걸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저녁. 굉장히 힘 생깁니다. 그럼 건강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하면 왜 위험한 거 하니까, 포도가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불신자는 악령이 있으니까 영적 단계에 가면 여기서 불신자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You have received salvation. That's why the Holy Spirit is inside of you. Bu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salvation, the evil spirit is inside of them. That's why they can face spiritual hardships. 하기에, 불신자들은 뭐든지 깊이하면 문제 다 오지요. Anyway, for unbelievers, whatever they do deeply, they'll face problems. 우리는 오지 않습니다. But it won't come to us.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건강 방법입니다. 나는 어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암환자 치유 많이 했습니다. 암환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치유 많이 됐어요. 그런데 there's even one of them inside of my church. They received healing from their cancer. 당장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에스드 어머니 폐암 왔잖아요. I don't know if she's doing it right now, but 에스드 어머니, she has lung cancer. 본격적으로 하세요. 사모님이 하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놀래요. 아니,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라든지 기운이라든지 힘을 많이 줬는데 우리가 안 할 뿐이지요. God has given us this chi energy, He's given us oxygen, He's given us so many things, and yet we're not utilizing them. New age이나 종교단체가 가져가서 써먹는 거죠. But the new age movement, this religious organization has taken this, and this is what they are using. 알아들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찾아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보너스로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께라 저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너라. 그러니까 막 살아났다고 되죠.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건강도 얻고요. 힘을 얻어야 돼요. And so in this way, first of all, you need to gain strength as well as gain health.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세요. As you do this, do something very important.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금부터 기도로 연결시켜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연결시켜라. 하루 종일 전도와 연결시켜라. 해보세요. 저는 오늘 10편, 78편, 71, 72절을 한 열 몇 명에게 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환자에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는 레드먼트에게. 그리고 레드먼트에게. 그 말씀을요. 계속 이렇게 각각 다르게 카톡으로 하세요. And so I send it to them over the kakao talk in various ways.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당신은 오늘이 바로 미래의 축복이 될 것이다. You who are facing a hardship right now, today will become the very blessing for your future. 10편, 78편, 70절, 72절. Psalm 78, verse 70 through 72. 딱 그것만 보냈어요. That's all I send. 길게 할 거 없어요. You don't have to make it lengthy.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 카톡으로 편집을 보낼 때 너무 길게 하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줬느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write very lengthy texts over the kakao talk, but you know that's a good thing, but the issue is, are those words needed for that person or not? 정답을 줬 버려요. Then you have to give them the accurate answer. 네, 해보세요. 목사님들 당장 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았다 했다, 말만 하지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일이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목동으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10편 78편, 70편 72절. Psalm 78, verse 70 through 72. 그 사람에게 답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당장 답아서,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틀린 것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주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전부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전도해요. 저는 오늘요. 잠깐 우리 정 목사님 모시고 운동을 좀 했어요.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 전혀 표시내지 말고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을 골프장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쓰면 어떻게 했냐. 골프장을 거닐 때 이렇게 이렇게 호흡하면 당신 어디 어디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장에다가 딱 쓰고요. 그 밑에 하나만 딱 쓰는 겁니다. 뭐 호주 뭔 교회 제공 그러면서 되겠죠. 그니깐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와이사트를 샀어요. 호주 문이 없으니깐 호주문이 달아놔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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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옷 장사도 하는 거를 그렇지요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해 뿌리면 틀림없이 어느 날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는 날이 시간비가 딱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저는 아까 얘기엔 그거 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나는 사실 병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기도 집중도 하고 다 합니다 나는 정시 기도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 굉장히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한 번만 체험하면 끝입니다 이때부터 이 축복을 계속 누르게 되어있어요 우리의 가문 바꿔야 되죠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인 할 수 밖에 없어요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제가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올인 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급 일을 이 속에서 찾아내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 사업을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세 가지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한일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이것을 그냥 이것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이 체험을 안 하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해 보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지 않고 내가 무슨 전도하고 성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올인 해버리면 내 사업을 통해서 모든 전도의 흐름이 보이시죠 내 공부를 통해서 전도의 흐름이 쫙 보여요 자,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시작이 틀리버리니까 계속 어려워요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 말씀, 전도, 그리스도 눈축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늘부터 오세아내야 살리는 올인을 해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것에 올인하지 말고 말씀에 올인해라 가짜에 올인하지 말고 전도에 올인해라 사단에게 올인하지 말고 기도에 올인해라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호흡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기도 집중을 할 줄 모르니까 집중을 그렇게 하라 한 말이에요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만 올인해버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네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째입니다 복음 회복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회복되어 버리면 호주가 살아납니다 복음 회복해 버리면 여러분 모든 오세아니아의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 회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키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전혀 세상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게요 딱 각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뭘 말입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누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선 그레는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 끝나버립니다 이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오세아니아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나는 우울증이 있다, 나는 중독이 있다 이런 병들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뭐지요? 현재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령이 마시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뭐지요? 미래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요 내가 호주에 산다, 미국에 산다, 이게 문제 아니고 이걸 찾아내야 돼 전도자의 시작 이게 성도의 시작 여러분, 이 시작만 되지만 그 뭔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요 엉뚱한 지대 나는 교회에 여섯 군데, 두 개의 성경들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념하시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번만 체험하고 올인해버리면 바로 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기본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회복되이요 성경의 스무 가지 전략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전도운동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내 학업, 사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 모델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나의 전도를 찾아내게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비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의 전도가 보이자고 나의 현장이 보이자고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나의 사명이 보이자고 나의 사명은 뭐죠? 서밋입니다 여러분, 서밋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넝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번 집회 이후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성공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배경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 말씀, 전도에 올인해라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문을 봐도 여러분 모두가 문을, 문을, evangelism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기도 수집 다 보죠 왜 기도 수집을 만드는 거니까? 전국 세계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다 통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한 걸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께 여기 올인해뿌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일하급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이 전도에 올인하니까 세 가지가 보여요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이것처럼 깊은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목사님들 눈에, 여러분 눈에 전도의 흐름들이 쫙 보이시죠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회복될 정도가 아니고 내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근본적인 것을 회복합니다 이때부터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이 보일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 지금부터 성공하세요 아시겠지요? 주 1학교를 맡은 부교육자는 주 1학교 성공식이라 올인해라 작은 것 하나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성공해버렸어요 누굽니까? 쉬이버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뭐 비전, 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응답받으면 그 다음 게 오게 되죠 한 가지 일에 성공해라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있는데 목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최고의 목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업에 성공시키라 되어집니다 이 힘 가지고요 더 중요한 게 옵니다 뭐가 옵니까? 복음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어째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못 보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못 보면 내가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못 보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 사단의 근세를 깨트린 왕 모든 재앙을 없애버린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끝난다 그 아랫으로 그리스도 가운데 자는 이 때부터요 계속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이 때 여러분은 조그마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랫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끝났습니다. 네 가지를 회복시키라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해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걸 놓쳤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문제와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응답이 쫙 와요. 이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올인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걸 올인해라. 그 다음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것도 아들어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 한계에다가 이걸 전부 올인시키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분들은 오늘부터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 올인하세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가 신앙 교회에 일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조회 부흥의 올인이었다니까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사탄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것부터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 허감 세력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성령이 억사합니다.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간단합니다.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요. 자, 나는 뭐 해야 될까요?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직업이 있어야 올인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노는 데 올인해 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노는 게 직업이니까 그 올인해 버리세요. 해보라니까요. 분명히 답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경없고 힘없는 것은 오래된 거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구요. 제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했어요. 이걸 시작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 문을 시작했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문을 여시는데 도저히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다가오죠. 그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말씀을 시작했고 그는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realized 그는 내가 알지 못했고 얼마나 놀랐냐면 렘넘넘드 운동이라면 렘넘넘드를 콱 낀다. 이 말씀에 얼마나 놀랐냐면 렘넘넘드 운동이라면 렘넘넘드 운동이라면 렘넘넘드 운동이라면 렘넘넘들이 렘넘들이 집중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집중 막 일어나요. 그럼 이게 보여요. 어디 전도라고 하면 되겠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가장 힘있는 응답이 뭐냐. 기도의 비밀를 놓으세요. 이거는 끝입니다. 장노님이 세상 경험도 많고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찾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장노님이 이 쉬운데 이게 올인해버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 냈어요. 나는 이거 하나에 올인한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럼 다른 거 없습니까? 제하고 공부엔 동기생들 꽉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던 전도 올인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먹기 어려워요. 여기 올인했는데 나는 건강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여기 올인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나는 집 달라고도 하나 밖에 없지요. 나는 두 개 부산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개밖에 없지요. 나는 교회에 두 개 여러분 차 하나밖에 없지요. 나는 차 두 개 부산에 사 있고 서울에 사 있고 달라고도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 올인인데 여러분이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TV에 보니깐요. 파리만 전문적으로 잡으면 여자가 나와서 TV에 나왔다니깐요. 손을 한 마리 잡으면 열 마리씩 잡고 손을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이 여자는 이랬다면 적어도 다섯 마리 잡고 KBS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쩌서 이렇게 파리라잖아 물었더니 이 사람은 식당 주인이라 야 이십 년을 잡았다네 이십 년을 파리만 전문적으로 잡았는데 한 번 훈치면 열 마리씩 잡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방송에서요 새총 쏘는 사람 나왔어요. 직접 방송국에서 곰무줄을 해가지고 콩 같은 거 넣어서 쏘잖아요 참 멀리 있는 풍선을요 따로 다 쏘죠. 나중에는 그 사람 보고 세워놓고 더 멀리 가 쏘버려요. 정확하게 다 쏘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회집 주인이라 그래서 자기가 회를 고기를 순간 기절시켜 버려야 고기가 맛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새총 가지고 딱 쏘아 기절시키네요. 그거가 텔레비 나왔다니까 어린이나만 알아도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해운대 집회를 갔는데 집회만 방문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꽉 딱 오고 있어.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공연을 시작했을 때 해문대 집회에서 헤헤데 집회에서 해운대 집회를 이리 와서 인사에 한정도 있었습니다. 이야 남자 둘이가 왜 옷 눈들들 붙인 거 입고 요 노래하는 거요 there was two guys and they had these tattered clothes on and they were singing 나는 엄마 기계 틀어 놓고 they had out this really vibrant music 한 명은 장구 치는 거요 and one of them was playing the drums 그 다음 한 명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치는 거요 이야, 진짜 잘하대요. 얼마나 잘하는 거 아니까 길 가던 사람이 다 모여 서갖고 봐요. 나도 홀리가 봤어요, 이렇게. 큰데 놀란 건 그게 아니요.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이거 치는 사람, 장 붙이는 사람 얼굴을 봤어요. 이 장굴을 그냥 치는 게 아니요. 이 장굴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니깐요. 완전히 무화지경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뭐 하느냐? 엿 팔아요. 내가 거부하면서 엿 장사도 저렇게 아닌데요. 저는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오사카 역을 지나갔어요. 키 큰 서양인이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른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기타. 노래도 잘해요.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잘해요. 기타를 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기타를 들고 앞에 뭐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있냐? 하모니카. 그리고 옆에 보니깐요. 쫙 하는 게 있잖아. 거기 있어요. 뒤에는 뭐 있냐? 두 굴러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요. 그러면 기타집이 노래 쫙 불어다가, 중간에 하모니카 쫙 불고.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앞에 꽝! 밟고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뒷발 꽝! 북꽝! 뒷발 꽝! 이야! 네 홀리가 한 시간 받아. 그 모여 든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해요. 노래도 막, 우리 옛날 노래들아 뭐, 그런가 막 쫙 부릅니다. 그래 가지고 뭐냐? CD 팔아요. 내가 한 개 샀다니까. 내가 오면서 생각해서 CD 파는 사람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놔두고 다른 거 붙자고 그래 가지고 뭐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저의 헌금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느니 없느니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당 지고도 남는 하나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명만 이 응답 받아 버려도 호주 살려요. 특히 렘넌트 일곱 명은 이 축복을 여러분, 짧은 집회지만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 시작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운동 일으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에 올인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올인하여 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올인하여 시대, 호주, 오세아니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전도에 올인하여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세요. 아멘 아멘 자막을 들으며 아멘 아멘